요즘 CFO의 다른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전지연 양 화장기 없는 얼굴에 교복 차림이 다른 여고생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박수와 함께 상을 받는 전지연 양 자, 본명인 왕지현으로 공유상을 받고 있습니다 신부들과 연락처도 교환하고 아쉽게 헤어지고 있습니다 만인의 여동생이자 친구인 송혜교양의 졸업식장입니다 마음토록도 지낼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보고 싶어요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남자친구도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동아리 들었어? 아직? 오늘? 오래전 약속을 이제야 지키게 돼 좀 미안한데 고등학교 때부터 막연하게 한 번쯤 무대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적극적으로 제가 먼저 찾아가고 이렇게는 못했는데 연예인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중에 제일 많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이나영씨하고 오이진씨 요즘 CFO의 다른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해